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말하기입니다. 하이팔서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달리기입니다. 집안에서든 공원이든 아니면 뭐 한정적인 제약적인 공간에서 달리기에 도움될 수 있는 운동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간단하게 달리기는 말 그대로 쓰리힌지를 써요. 발목의 관절, 무릎의 관절, 고관절의 관절이 세게 펴지고 굽혀지고 켜지고 굽혀지고 게다가 달리기에 가장 최적화된 이 무릎의 높이는 바로 직각인데 이 직각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올라오게 되면 대퇴 이두가 너무 이완돼서 수축할 때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게다가 반대로 대퇴사두가 너무 수축되기 때문에 또 이완하기 힘드니까 대퇴사두 이두를 동시에 써야 되는 그 과정에서 바로 직각이 가장 좋아요. 자 여러분도 이제 준비 뛰었어요. 자 막 뛰어요 막. 어떤 분들은 손이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뭐 막 위로 움직이고 누구든 따봉하면서 움직이고요. 어떤 분은 손이 나를 세워서 하고 옛날에 우리 어머님은 오른쪽으로 돌 때 이렇게 뛰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의 기록이 나오는 자세면 나루토처럼 뛰셔도 되고요. 아니면 말팔대처럼 뛰어도 되는데 발목이 지면에 닿기 전까지의 모습을 의식을 하느냐예요. 지면에 꽝 부딪히고 나서 뒷발 보세요. 벌써 어떻게 돼요? 발목이 힌지가 피죠. 발목이 피고 다시 올라와요. 말 그대로 여기 잘 보세요. 지면에 닿은 이 발목이 지면에 밀고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대개 여러분이 놓치시는 게 바로 이 발목이 계속 느슨해져요. 발목을 걷어찼을 때 빠르게 무릎과 연결된 종아리 근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발바닥을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올리고요. 그렇죠? 느슨해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리기에 도움되는 발목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최고 높이 즉 직각 높이를 유지했을 때 수평 높이를 유지했을 때 허벅지와 발바닥은 평행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꽝! 이 반발역 발바닥이 지면을 꽝 차줘야 되는 기본 기초 자세가 바로 발바닥이 수평이 돼 있어야 되는 얘기죠. 달리기라는 게 되게 까치발 뜨고 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발부터. 그런데 그런 자세를 제가 꼬집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게중심이 너무 앞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퇴사두밖에 안 써요. 당기는 힘이 부족해요. 왜냐? 무게가 앞으로 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항상 펴주는 거죠.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클링처럼 대퇴사두 쓰고 다시 2도 쓰고 4도 쓰고 2도 쓰고 4도 쓰고 2도 쓰고 4도 쓰고 항상 몸통 수직으로 유지하시고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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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아니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평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하인인데요. 옆에서 보면 바닥을 끝없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내리게 되면 너무 많은 무게를 발목에 쓰기 때문에 발목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꽉꽉꽉꽉꽉꽉꽉꽉. 두 번째 이거를 응용한 것은. 자세가 틀어지지 않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게. 달리기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